오늘은 코드가 만들어지는 개념과 코드를 분석하는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전적으로 코드랑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리는 합성음입니다. 이태 합성음의 조화에 따라 협화음, 불협화음으로 나뉩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음으로 구성되는 트라이어드와 세븐스 코드로 나누어집니다. 코드는 장, 단, 증, 감 등 각각 고유의 특성과 용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삼아음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삼아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삼아음은 기본적으로 1도, 3도, 5도로 구성됩니다. 이때 루트를 기준으로 어떤 성질의 음정과 조합되는지에 따라 코드의 성질도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코드는 루트, 장, 3도, 완전 5도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3도와 5도를 어떤 성질로 쓰는지에 따라 코드의 성질까지 바뀌게 됩니다. 특히 3도는 코드의 캐릭터를 만들어주는 캐릭터 노트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스퍼는 특이하게 3도 대신 완전 4도를 넣어 메이저도 마이너도 아닌 묘한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각 코드의 느낌에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코드는 루트와 성질로 표기됩니다. 예를 들어 C 메이저는 C를 루트로 하는 메이저 삼아음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구성하는 구성음과 성질을 잘 외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화음입니다. 루트 3도 5도로 이루어진 삼아음에 7도가 추가되면 사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이저 세븐스 코드는 장 3도와 장 7도, 마이너 세븐스 코드는 단 3도와 단 7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미넌트 세븐 코드는 장 3도, 완전 5도, 단 7도의 조합입니다. 코드지 내에서 메이저 세븐, 마이너 세븐, 도미넌트 세븐 코드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코드입니다. 표에 적은 것 이외에 수많은 세븐스 코드가 존재하니 찾아서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다이아토닉 코드란 다이아토닉 노트로만 이루어진 코드입니다. 즉, 스케일상의 노트로만 이루어진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C 메이저 스케일을 기준으로 만든 삼아음, 사화음 다이아토닉 코드입니다. 이때 단순한 메이저 트라이어드는 생략하여 표기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도 코드인 F 메이저 트라이어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7도 코드인 B 마이너 플랫5는 B 디미니시 트라이어드와 동일한 코드입니다. 루트인 B에 D, F가 조합된 코드입니다. B를 기준으로 단 3도인 D와 완전 5도인 F샵에서 반음 줄어든 F를 감 5도로 표기하면 B 디미니시가 됩니다. 플랫5는 단순히 완전 5도에서 플랫됐다는 표시로 하여 B 마이너 플랫5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표기법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몇가지 룰만 숙지하고 잘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도미넌트7은 도미넌트를 생략하여 표기 가능합니다. B 마이너 세븐 플랫5는 B 마이너 세븐에서 완전 5도인 F샵 대신 F로 내려와 플랫5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모든 메이저 스케일은 E와 같은 순서와 성질을 공유합니다. 즉 모든 메이저 스케일의 2도는 2 마이너 세븐이고 5도는 도미넌트7, 6도는 6 마이너 세븐입니다. 이 표에 있는 성질의 순서만 잘 외우면 모든 다이아토닉 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부한 코드를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 세븐 코드는 모든 메이저 스케일에서 1도, 4도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마이너 세븐 코드는 모든 메이저 스케일에서 2도, 3도, 6도 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도미넌트7은 모든 메이저 스케일에서 5도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하나씩 대입하면 됩니다. 저는 Bb-9을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Bb-9이 2도일 경우, 3도일 경우, 6도일 경우 이렇게 풀이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 말이 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Bb-9이 2도일 경우, 3도미넌트를 제외하면 모두 A플랫 메이저 스케일의 다이아토닉 코드가 됩니다. Bb-9이 3도, 6도일 경우, 대부분 다이아토닉을 벗어난 코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Bb-9이 2도일 경우로 풀이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답이 됩니다. 그러면 C7은 다이아토닉 코드를 벗어났는데 문제가 없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답부터 말하자면, 다이아토닉 코드를 벗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도미넌트 7은 논다이아토닉 코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코드 진행의 스케일을 특정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C7은 순간적으로 F-major 스케일 혹은 마이너 스케일의 5도 도미넌트를 빌려온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설명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코드에 대해 얘기해봤습니다. 음정, 스케일, 코드는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라 모두 연결된 하나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라도 불안정하면 화상학 전체가 불확실해집니다. 오늘까지 소개한 음정, 스케일, 코드를 확실하게만 숙지한다면 음악을 분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